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에는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. 이른바 던지기 수법 같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에 동원되고 있는 건데요.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징역형을 받게 된 한 10대의 이야기를 최지우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. 지난해 2월, 당시 만 18살이었던 김모 군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다가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드라퍼를 상시 모집한다는 글과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가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. M이라고 불리는 판매책은 위치 여러 곳을 찍어주더니 김 군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. 눈에 띄지 않게 판매책이 이렇게 의자 아래쪽에 마약을 숨겨두면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. 김 군은 이렇게 수거한 마약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. 주택가 문 앞 계단이나 창틀, 에어컨 실외기 등 곳곳이 마약 보관소가 됐습니다. 보기엔 평범한 이 하수구 가림막에도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. 김 군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56곳에 마약을 배달해 일주일 동안 160만 원을 벌었습니다. 하지만 직접 필로폰 판매까지 손을 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김 군은 다른 사기 범죄까지 포함해 1심에서 장기 5년,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소년범의 경우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재운 뒤 출소합니다. 재판부는 소년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 JTBC 최지우입니다.